이번의 일곱 번째 퍼즐입니다. 또 한 번은 주민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나는 나이트 나이트이고 그리고 지금은 낮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사람은 데이 나이트입니까? 아니면 나이트 나이트입니까? 그리고 지금은 낮입니까? 혹은 밤입니까? 맞춰보라는 거예요. 7번 문제 해답을 같이 보겠습니다. 만약 이 문장이 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? 참이라면 이 두개가 양립 가능한 스테이트먼트 진술문이 되어야 되겠죠? 나이트 나이트이고 지금이 낮이다. 그럼 나이트 나이트가 낮에 참말을 한단 말이잖아요.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. 왜냐니까 나이트 나이트는 낮 동안에 참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? 따라서 이 문장은 false가 되어야 됩니다. 근데 이 문장은 자세히 보면 사실상 두개의 문장입니다. 하나는 I'm a night night라는 문장이 있고 두 번째는 It is now day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 둘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. 그렇죠? 이 거짓이라면 결국 이 사람은 누구죠? 이 사람은 데이 나이트 해야 되고. 데이 나이트이고 그리고 이 시쯤은 데이가 아니라 나이트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그러면 지금이 밤이고 밤에 이 사람이 데이 나이트가 첫 번째 거짓말, 두 번째 거짓말, 두 개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7번 문제는 사실상 위에서 우리 봤던 3번 문제의 해답이기도 합니다. 같이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